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 자전거 하이킹 자전거 하이킹 합니다 이불로 천 있는데 여는데 좀 다니면 세우거든요 그래서 천쪽으로 이렇게 하천쪽으로 올라와서 하천쪽으로 좀 다녀야 시곤해요 하천쪽이 이러나 시곤하다고 하네요 하천쪽이 이러나 시곤하다고 하네요 하천쪽이 이러나 시곤하다고 하네요 하천쪽이러나 사면 시곤해요 여기로 가야되, 여기로 해서 가야, 제가 이제, 나중에 잘 안서 들고, 안 다니거든요. 진검다리에 있어가지고, 자른체를 막 덜고, 막 걸어야 돼, 여기로 가면, 자른체를 막, 계속해서 타고 갈 수가 있잖아. 나한테 말해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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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안 들어와서 방이 오두불통인데 아따 시원하다. 여기와 함께. 여기가 상당히 시원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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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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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실은 좋겠네. 공사실은 좋겠네. 공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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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릇 먹고 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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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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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